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배우 성유리 씨를 고액 후원클럽 비전 아너스 회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촉식에 참석한 배우 성유리 씨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는 것이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월드비전 나눔본부 전영순 본부장은 성유리 후원자의 따뜻한 마음과 나눔 철학이 많은 분에게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비전 아너스 클럽은 월드비전에 1억 원 이상 후원한 고액 후원자 클럽입니다.